눈이 많이 침침하시다고? 작년 만에도 검사해보고 혹시 백내장 진단이면 수술 가능하실까요? 신부장님은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실 텐데 아마 피 묽게 하는 약 등등에서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아예 피가 안 나기 때문에 약 드시는 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할 이유는 없고요. 약 다 드시면서 수술하면 됩니다. 근데 당연히 89세시면 백내장이 많이 심하실 거예요. 아주 심하시고 오히려 좀 많이 늦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생을 하는 가끔 케이스들이 90세 다 되시면서 제가 100세도 해봤는데 좀 힘들어요.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.